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필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신이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진실한 형제로 아는 신루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곳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느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란 뜻이죠. 영적인 싸움에서도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대적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구사하는 전략을 알고 우리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면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대를 살아가는 성도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 취기에서 깨어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영이 취해 있으면 싸움에 임하기도 전에 마귀의 먹이가 된다는 것이죠.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대적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악한 마귀에게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믿음에서 이탈하도록 공격하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세상에 있는 동료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시험을 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성도를 향한 마귀의 공격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공격이 거셀수록 더욱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싸움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싸움이기에 정면 돌파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가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도 그것은 잠깐입니다. 오히려 성도는 고난 중에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성도들을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곡해 하실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의 때에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주님은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베드로는 실로아노의 손을 빌려 쓴 편지가 하나님의 참된 은혜로 기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지금같이 베드로는 성도가 고난을 겪더라도 소망 중에 인내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고난 중에도 좌절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고난 중에 살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은혜를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편지를 통해서 자신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전합니다. 베드로는 태카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서 무난한다 라고 말합니다. 신약상경에서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권세의 중심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바벨론은 로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도 거룩한 공동체를 선택하고 세워가십니다. 교회가 세워지는데 장소의 문제는 중요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어디에 있든지 그 교회를 지켜내실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할 곳은 없습니다. 교회된 성도는 어디에 있든지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자신들을 교회로 택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대적입니다. 악한 마귀가 세상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온갖 관계를 동원해서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성도는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아가 마귀와 맞서 싸워야 됩니다. 싸움이 거셀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잠깐이고 은혜는 영원합니다. 도전에 응전하시고 은혜에 굳게 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은 잠깐이고 은혜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대적 마귀가 구사하는 전략을 알고 우리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안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임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우리를 택하셨기에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을 믿사하며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